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영상을 만들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의 기억력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앙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잖아요. 뇌에는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마음은 먹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명상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 먹는 것과 명상 이런 걸로 다스릴 수 있고요. 장래 미세균은 전적으로 먹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식습관보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수면 다음으로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거를 잡을 방법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어제를 복사해서 오늘에 붙여넣어서 내일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희 이제 포구 행동 모형 아까 잠깐 봤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모티베이션 동기를 올릴 수가 있고 능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더 하는 행동이 힘들기 때문에 동기를 올려야 되고 능력을 올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하는 일의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난이도로 실행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얻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교육체계를 분석을 해봐요. 그럼 결국 암기력이에요. 암기력에는 무엇이 기여된다? 뇌 플러스? 음... 글쎄요. 뇌 플러스라고 하긴 뭐하고 기억력? 뇌 플러스 기억력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정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암키를 더해줄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기존에 외우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외우면은 더 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암키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13,110개의 문장과 단어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저는 5,138개를 장기 기억의 형태로 밀어 넣은 상태예요. 39.19%인데 여기에 나오는 새 카드는 아직 제가 건들지 않은 카드 그리고 어린 카드는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손에서 저글링을 굴리고 있는 공의 개수가 377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학습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표를 보면서 학습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 6,7개월 정도를 학습을 안 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못했던 거가 사실 그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학생들 가르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뭘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성숙화되어 있는 카드들 얘네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쭉 내리면서 볼게요. 아무거나 랜덤으로 찍으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일본어를 제가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어 제가 잘 못하는 일본어를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너희 영어 못하는 거 알고 나도 아예 누구한테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 매일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독학을 하고 있고 덜 감자라는 거 알아요. 그럼 다음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양면 카드는 아니었고 이거는 아마도 글쎄요. 조금 거를 척 쉬엄쉬엄 갈 착자일 거예요. 아마 일본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자가 되게 중요해요. 쉬엄쉬엄 갈 착자죠. 그래서 이런 글자 받침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개의 글자를 구성을 하는데 제가 한자를 봤을 때 그걸 구분을 못 해내면은 일본어도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빼서 학습을 한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아는데 이거 한자 부분만 나오니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문장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을 듣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콘서트는 굉장했어요. 라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는요.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는 안 가까워요. 라고 하면 제가 이걸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는 안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틀릴 수 있을 거예요.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는 안 가까워요. 이렇게 나오는데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는 안 가까워요. 제가 이걸 마지막에 본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자면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본 게 있구나. 이거에 대한 연역을 보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2023년도 10월 1일이에요. 1시 59분에 봤고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제가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또 문장 뭐가 이건 영어인 것 같고 여기 다 영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들을 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저 이거 외웠어요. 그냥 다. 그리고 이거 반대로 이거 영어 보여주고 영작하라고 해도 저는 합니다. 이거는 개인 이렇게 해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딱 이건 그림이니까 빼고 이렇게 아니 이건 한자니까 빼고 너무 많네요 뭐가. 좀 쓸데없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この本の内容を説明してください 라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この本の内容を説明してくださ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얘도 지금 본 지가 언제야? 마지막에 본 게 2024년 10월 11일이니까 이건 얼마 안 되긴 했네요. 근데 뭐 한 달 전이긴 한데 그 전에는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맞췄었고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안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저 이거 히라가나도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가타카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자도 공부 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기억을 밀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잊지 않을 만큼 머리 속에서 재생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약간 애매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1. 공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생생하게 각인되어 머리 속에서 계속 떠올려서 잊혀지지 않음 이게 공포예요. 그리고 공부는 뭐냐면은 지루한 상태에서 그냥 다음 시험을 모면하기 위한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면 망각됨. 이게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잊지 않을 만큼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변화된다. 오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장기 기억이냐면은 제가 1년 만에 봐도 기억할 만큼의 장기 기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을 1 1 무엇을 2 얼마나 내가 내가 이번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제가 말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A로 편성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B는 장기 기억으로 2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A의 경우에는 A의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 그냥 잊어버림. B의 경우는 B의 경우는 시험이 끝나도 머릿속에 남아 다음 시험에 또 사용 가능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A의 방향을 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 후에 안 사용할 것 같아서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얼마나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대다수의 극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특정 정보를 실제로 제대로 기억하는지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함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3번 3번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정하고 얼마나 봐야 하는지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3 이게 여기로 가야 되네. 이미 다 외운 걸 더 보고 있거나 하나도 안 되는데 포기하거나 양상이 너무 다양한데 일단 음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효과가 없는 공부를 하고 스스로 실망함 이게 가장 큰 문제고 4번 뭐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카드 그러니까 낱말 단어장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50개만 넣어봐도 이 50개가 50개 중 어떤 건 쉽게 기억되고 어떤 건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분류하고 다시 적용하고 하는 게 불가능함 그러니 그냥 공부할 모든 것들을 다 안키에 넣고 매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서 돌려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 카드에 대한 연역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세요 2023년 4월 17일날 한 번 봤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번 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3년 만에 한 번 봐도 될 만큼 열한 번을 봤을 때 열한 번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을 드리면 총 10초를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 열하나 하나 하잖아요 110초잖아요 110초라는 시간은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즉 이 단어에서 보면은 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똑바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 정보를 완벽히 외우기 위해서 제가 쓴 총 시간의 양은 2분이 안 된다고요 위 정보를 모두 아 위 정보를 3년 만에 한 번 봐도 기억할 정도의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내는데 만드는데 만드는데 걸린 총 시간은 110초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뇌와 학습을 뇌 기억력 학습 방법 을 아니까 110초 만에 문장을 하나 편하게 외울 때 학생들은 학생들은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또 다 읽는다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 볼게요 5138개의 단어와 문장들을 외운 거잖아요 여기 오늘 한 거 보면 걔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잖아요 외국어로 생각하면 이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만들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고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외워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뭘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그래요 뭘 배워야 할지만 알려주고 뭘 배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도 그죠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키의 사용 이유가 됩니다 안키를 이렇게 쓰면 돼요 자기가 외울 것들을 하나하나씩 넣으면 돼요 네 이게 안키의 사용 이유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MAN aning 데이